문제가 된 증액 사업 내역은 모두 밝힐 수는 없다고 있습니다. 왜요? 더 궁금해지는데? 제주도가 부동의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냐. 그랬더니 결산대나 알게 된다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산대에 호통치잖아요. 그래서 또 결산대는 호통을 치고.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게 동의가 됐고 부동의가 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사실 집행부의 의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영훈 도지사도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기도 했죠. 좀 답답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주투데이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주 도지사 전 지사가 국토부 장관이 됐을 때 조금 제주도에 대한 어떤 지원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사실상 홀데론으로 가는 거 아니냐. 원래 인맥 안 돼요. 인맥값도 하는 거 아니긴 한데 은근슬쩍 기대를 했지만은 기대치만큼 안 나온다는 얘기도 지금 하시는 거고. 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박소희 기자와 이 시간에 함께하도록 하죠.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갖고 오셨는데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건 명언인데. 미국 야구 선수 요기베라와 관련된 얘기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흥행했던 재벌집 막내 아들 진영기 회장 대사입니까? 네. 이게 2023년 예산안 편성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예산안이요? 네. 지난해 12월 제410회 2차 정례회를 통해서 예산안이 마무리됐는데요. 마무리된 예산안은 지난 2일 도 홈페이지에 공시가 됐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게 7조가 넘는 돈이었잖아요. 7조 639억 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인데 지난달에 상정을 했고 또 예결위에서 그때 한 500억인가요? 538억 그 정도 삭감을 한 뒤에 다른 사업으로 증액해서 내용을 통과시켰다. 네.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됐으면 2023년 예산이 확정됐던 거 아니었습니까?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 삭감 권한은 있지만 증액은 집행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 정례회 때 예결위 개수조정 과정에서 이중왕 정책기조실장이 일부 증액사업에 대해서 집행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사회에서 언성이 좀 높아지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기억은 납니다. 집행불가 사업 목록을 이중왕 실장이 쭉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난 뭐 얘기 다 된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럼 집행부가 부동의한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도의회에서 한 890억 원이다라는 얘기가 돌아서 예산 담당관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증액한 예산 538억 원 가운데 제주도가 약 50억 원 규모를 부동의했고 각 부서에 이미 전달했다고 합니다. 음. 부동의했고 부서에도 전달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죠? 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정례회 때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의회가 증액 감액한 조정안 예산안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었고 오영훈 지사는 동의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우. 기억납니다. 네. 그러면 예산안 편성은 끝난 것이고 집행부는 최종 결정된 예산안대로 집행하면 될 일이고요. 네. 그런데 통과된 예산은 이미 제주도 홈페이지 공시도 됐지 않습니까? 네. 집행부 집행 불가 증액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결이 개수조정 단계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조율이 아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조율된 예산안에 오영훈 도지사가 동의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런데 공시된 예산안에는 집행부가 동의한 사업까지 부동의한 사업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정리를 해보면 제주도가 제출한 게 7조 639억 원인데 이 가운데 50억 원가량을 도에서 부동의했다. 네. 네. 그러면 그런데 이 부동의한 예산이 해당 사업과 액수가 포함돼서 예산안에 공시가 됐다는 말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의원이 부동의된 사업인 줄 알았다가 그 홈페이지에 공시된 예산안을 보고 다시 집행되나 한 거죠. 그래서 관계부서에 또 문의를 했더니 부동의된 사업이다라고 해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아니 도의원들도 모를 정도면 도민들은 다 모른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제가 저희 같은 기자나 도민들이 예산 감시를 위해서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거는 이제 관련 부서에 따로 문의해 가지고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알아서요? 네. 그러면 집행부가 부동의한 사업은 어떤 겁니까? 네. 사무관리나 여비 같은 행정 내부 경비를 증액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봤고 보조금 평가에서 감액하거나 증액 불가 사업이라고 판단된 사업들을 다시 증액한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다시 증액한 것들이 문제가 됐다면서 그래서 보조금 평가 제도에 맞지 않는 증액 사업이라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문제가 된 증액 사업 내역은 모두 밝힐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왜요? 더 궁금해지는데? 저도 궁금해요. 어쨌거나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궁금해서 도민들이 이걸 알고 싶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문의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 네. 맞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그러면 담당 부서에게 집행되지 않아야 돼서 그러니까 부동의한 사업 그리고 액수에 대해서 통보를 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우리 재정 투명성 투명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불수용한 게 있으면 그 금액까지 예산안에 별도 표기해서 네. 그거를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예산안이 불수용된 금액까지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칫 예산 부풀리기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행불가 증액 사업들은 또다시 보조금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 집행될 수도 있고 있어서 조건부 불수용이라고 제주도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집행이 될지 안 될지 또 모르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공개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요. 예산안은 이제 예산안 공시된 예산안은 그냥 편성 내역으로만 봐달라. 그러니까 증액 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는 사실상 집행부 권한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납득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문장 말씀하신 문장들로만 좀 이해를 하자면 아까 부동의한 이유가 보조금 평가 제도에 맞지 않는 증액 사업이라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에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게 될 수도 있다? 네. 집행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심의위에 집행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어떤 사업이 이제 수용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그 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니까 저희로서도 어떻게 추측이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평가 제도에는 맞지 않는데 평가를 해서 통과되면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제가 저 이제 뭐 언어를 하는 사람인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라서 제가 참 자꾸 여쭤봤고 네. 저도 자꾸 여쭤봤는데 똑같은 말만 반복하시더라고요. 자. 동의 여부는 당연히 집행부의 권한이잖아요. 네. 네. 뭐 그것 때문에 사실 전임지사 시절에도 몇 번 싸웠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동의가 됐고 부동의가 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사실 집행부의 의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영훈 도지사도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기도 했죠. 이게 문장이 갈수록 좀 어려워집니다. 아니요. 문장 자체로는 어려운 문장이 아닌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장 때 계속 이어지는데. 자 그러면 보조금 심의가 굉장히 중요해지네요. 이 보조금 심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네. 오늘 13일 제주도 인사 개편이 이루어지죠. 그 후에 두세 번의 심의를 개최한다는데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처음에는 이거 최종 확정된 걸로 알고 있었던 예산안이 그 예산안의 최종 규모가 심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안을 의결하는 최상급 기관에서 결정한 것을 하급기구가 다시 살펴보는 셈인데 도의회 의결 후 보조금 심의가 열리니까 매번 옥상옥 아니냐는 문제가 불거졌었습니다. 이거 저도 기억이 납니다. 몇 번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의회가 증액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 사업에 대해 보조금 심의하는 게 또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감사위원회로부터 도정이 경고를 받았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논란을 키우는 구조로 가게 된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거나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긴 있네요. 그러면 보조금 심의에서 만약에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집행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비비 이런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도 여쭤봤는데요. 집행부에 따르면 그냥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예산이요? 네. 그래서 이게 불용액이냐라고 했더니 불용액은 아니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예산이다라고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돈 많은 집안인가요? 그냥 남아있는 돈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삭감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예산. 그래서 추경 때 이 금액을 협의해서 다른 사업에 재편성한다고. 우리가 흔히 지난해 예산에 대한 쓰임새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주먹구구식 예산 그 지적이 매년 나오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왜 나오는지 이유를 좀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덧붙이자면 도의회 측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부동의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냐 그랬더니 결산대나 알게 된다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산대에 호통치잖아요. 네. 그래서 또 결산대는 호통을 치고 이럴 때는 부동의 되는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예산 초기에 좀 어지럽네요. 네.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물론 증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의원들의 지역구 끼워넣기의 논란도 맨날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때 부동의가 일어난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간에 그 견제가 필요한 부분들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전 다만 이게 그 과정이라든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참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주투데이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미비 신청 자격 요건 미비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민선 파이기 오영훈 제주도정 주요 정책 사업들이 줄줄이 정부로부터 외면당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주요 정책 사업들인데 물론 이제 정부 지원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외면당할 처지에 놓였다. 네. 네. 그 주요 정책 사업이라고 한다는 게 최근에 나왔던 게 뭐 수소도시 조성이라든가 네. 도심 항공교통 네. 그다음에 김재윤 기자가 요즘 아주 관심이 많은 15분 도시 네. 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윤상범 씨 아나운서가 언급한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네. 도심 항공교통 실증사업 지역들을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우선 국토부는 올해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52억 5천만 원을 투입 6개 지역을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키워드를 보니까 제주도는 포함이 안 됐군요. 네. 국토부가 선정한 수소도시 조성사업지는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곳이었습니다. 기억에 오영훈 도지사가 제주에서 가장 먼저 수소도시 사업을 진행할 거다 이렇게 장담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수소도시 조성사업지에 포함된 6곳의 지자체는 주거교통 등 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수소 인포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는데요. 네. 여기 6곳의 지자체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그럼 아까 키워드 뽑으신 내용이랑 연계가 되는 거군요. 신청 지역이 아예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제주도는 그간 수소도시와 관련해 준비해온 것이라곤 함덕 지역에 충전소 하나 짓겠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들 6개 도시는 현재 수소충전소를 갖추고 있거나 수소를 생산해내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애초 제주는 자격요건이 안 돼 이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공모하지도 않았는데요. 일단 제주는 실증사업만 추진하고 조성사업은 차후로 기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자격요건 자체가 안 되니까 아예 공모에 참여도 못했던 상황이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소도시 선도도시는 사실상 호원장담은 빗나간 셈이죠. 자 이렇게 되면 안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죠. 차후를 기약해야 되는데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수소에너지원을 공동주택이나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과 이송시설 활용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당 4년간 총 400억 원이 투입되는데 국비가 200억 원입니다. 올해는 국비 52억 5천만 원과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가 더해져 총 105억 원이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쓰여집니다. 제주는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오영훈 지사가 공헌한 수소도시 구축은 현재로선 사실상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실증사업만 추진을 한다. 네.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도심항공교통 있잖아요. UAM이라고 그러던가요? 이거 실증사업은 이것도 선정이 안 된 거죠? 네. 오영훈 도정은 2025년 도내에서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목표로 업무협약과 용역진행 등을 하고 있는데요. 정작 국토부는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국토부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9월부터 본격 실증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전남 고흥지역을 실증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6월까지 UAM법을 제정하고 하반기 중에 수소항공기 인증기준도 마련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선정 안 된 거고 그러면 혹시 2단계 사업 1단계 사업은 아까 전남 고흥지역에 선정됐다고 했으니까 네. 2단계 사업에서는 제주도가 유력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국토부는 2단계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도심 실증 사업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아, 예. 장관님이 안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제주도에서 지금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조율이 다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자칫 좀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많이 되는 부분이고 네. 15분 도시 관련해서 또 얘기해볼까요? 국토부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5분 도시입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n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도 제도화할 것이다. 국토부에서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파리 15분 도시 등 일상생활과 시간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확산 추세라면서 생활권 단위의 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해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상 부분계획인 생활권 계획을 생활권 도시계획으로 제도화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혁신 방안 이행을 위해 국토계획법을 개정하고 올해 중에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한 뒤 대산지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네. n분 도시가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주 외에도 서울이나 부산에서 또 추진하고 있고 또 추진하려고 하는 지자체도 많아서 이것도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영훈 도지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제주형 15분 도시가 n분 도시 취지와 동떨어진 도시개발 아니냐는 지적을 제주투데이가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김재훈 기자가 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n분 도시의 목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와 도시의 지속가능성 건강한 사회 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거 거시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도시 공간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사람 중심의 시설 공급뿐 아니라 사실 주거 불평등을 그러니까 주거 불평등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주택 공급이라든지 혹은 지역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고려해야 하는 게 n분 도시 취지에 부합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국토부가 추진하는 생활권 도시계획도 이 같은 취지를 잘 반영해 보기를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제주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썩 좋은 편들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다 이제 국비지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라서 이걸 어떻게 따오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번에는 좀 줄줄이 안 됐다는 얘기들을 하셔서 잘 준비해서 다음번에는 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전 지사가 국토부 장관이 됐을 때 조금 제주도에 대한 어떤 지원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사실상 홀데론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원래 인맥 안 돼요. 인맥 갖고 하는 거 아니긴 한데 은근슬쩍 기대를 했지만은 기대치만큼 안 나온다는 얘기도 지금 하시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죠. 제주투데이의 박소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